수업을 이용하는 어떤 수업일까요? 그럼요 우리가 대소변을 보고 난 뒤에 귀신 자료를 깨끗하게 하는 건데 사용하는 어떤 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휴지 이런 것을 최소한 세 번 또는 세 장을 사용한다. 한 개를 한 번을 하면 안 되고 한 개를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닦으면 안 되고 한 번 닦은 거 버리고 또 닦은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쭉쭉한 사람이 되네요. 형님께서 그 자료에 주신 사람은 안 되는 법을 대 tamam ISO.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닦고 나서 깨끗해지면 الحمد للله 이렇게 하고 그래도 낫아서 불필한 것이 그래도 있으면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뒷처리 할 때 깨끗하게 씻을 때 오른손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왼손으로 사용해야 된다 لا يستقبل القبلة عند قضى الحاجة ولا يستدبرها 네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대소면을 볼 때 이렇게 깨블라를 깨블라방향 즉 예배방향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이렇게 이름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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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안된다. 또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곳이나 어떤 그런 유사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대성회를 봐선 안된다. 하태 ولو كانوا كفار لا يؤذيهم لا يجوز. 무슬림 뿐만 아니라 비 무슬림 들이 있는 곳은 마찬가지다.